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나무는 광나무입니다. 요즘에 많이 나가는 울타리용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나무는 광나무이구요. 지금 규격보러 왔는데요.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평균 저희가 1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. 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주아주 폭이 아주아주 좋습니다. 저희가 이 밭에는 두 번 정도 밀었기 때문에 폭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규격을 보면요.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뭐 큰 거는 1m 20도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평균 1m 정도 이쪽에 밭에는 밀고 있습니다. 광나무 최소 천주부터 상차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. 광나무 저희가 한 15,000주 정도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저희가 규격은 현재 1m 정도 되고 있습니다. 평균 1m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광나무입니다.